경기도 교육청이 북부청사 평화의 숲을 18일 학생과 시민에게 개방합니다. 이재정 교육감은 온라인 기자 브리핑에서 평화의 숲 9,200여 제곱미터 광장을 13억 원을 들여 숲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와 함께 이 교육감은 남부청사 신청사 조성과 관련해 오는 22일 기공식을 갖고 지상 18층, 지하 4층 규모로 경기 융합타운 내의 경기도청에 함께 들어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 밖에도 이 교육감은 경기도 내 폐교를 지역복합화시설로의 활용 계획과 함께 내년 3월 시흥시의 새로운 문을 여는 군서미래국제학교를 소개했습니다.